축구에 대한 사랑과 사랑과의 항상 인사를 찾아보셨어 사과자인 때문에 자 벌단 요즘 주도 고치의 수재로 공연이 많던 사과자인 때문에 아 네 이제 아이커맨이 간다 네디레의 바탕도 없구나 자 벌단 여러분들은 어 앨베스월드의 암요일이 에너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박수영 선수께서 더 도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계속해서 아니에요 끝봉도 없으니 시도한 인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잘한다 아니요 어르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맞다 사과자 같으니 으름같은 인사하시기 이제 절픈범을 먼저 넣은다 사과자증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사과자가 다 할까요 서울이 눌보 같다 진지 진지하시고요 경우도 경우도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이 눌보 같다 기발라 모델은 서울이 있는다 서울 3대 운행이다 화이팅 아이고 지금 육근식 어느새께서 제가 알은게 아니고 뿜뿜식가를 속해서 명확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다음 번호 듣고, 대한민국 축구 앞에 화정 부회장님이 없었어요. 화정 부회장님이 없었어요. 앞서 인사드린 우리 김치정 선수들 제가 많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으로 보기에 이제 오늘 축구 배치도 아마 사올이 이제 승리해서야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인데 하늘선 선수가 저는 그 골을 넣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패스에서 하늘선 샷! Pre pains 화정되면서 화정비는 남아동 월드컵에서 Tonylewink verdict 말씀하nehmen 남아동 현지